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죠? 오 노회영 팀! 와 오늘따라 더 아름다운 우리 예지원씨. 드디어 왔습니다. 오혜영이다. 드디어 왔습니다. 은정혁씨, 김진석씨까지. 올해 최고의 화제의 드라마죠. 바로 내가 사랑하는 드라마 또 오혜영! 지역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쁜 남자 박도경 역을 아주 맛깔나게 하셨죠. 우리 문정혁씨.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 오혜영 역의 서현진씨. 그리고 이사도라 박도경 역의 예지원씨. 그리고 그의 연인 김진석씨까지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정말 선남선녀다. 정말 훈훈하네요. 또 그리고 화제가 많이 됐던 만큼 이번 TVN10 어워즈 관련 기사에서 또 오혜영을 응원하는 기사와 댓글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확실히 오혜영은 작품이 끝났지만 뭔가 이 시청자들에게 여운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분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심장을 후벼팠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OST를 아직까지 찾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저희가 시간 없지만 아주 짧게라도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모셔 봐야죠. 진 crumble można 저지 모실게요. 드라마다! 어머머. 나 못 살아 박도경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박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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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문정혁 씨보다는 요새 지금 박도경 씨가 더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주세요. 뭘요? 명대사 있잖아요. 있던 거야. 했어? 해주셨어. 정말 있던 거야. 너무 멋있네요. 또 서현진 씨에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서현진 씨는 또 혜영을 통해서 많은 매력을 보여줬고 또 이번에 또 CF 퀸으로 제가 봤거든요. 상큼한 것들은 가라! 정말 서현진의 시대다 할 만큼 많은 부분에서 활약해 주시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워낙 약간 씩씩한 혜영이를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오웨어. 저는 지석 씨한테도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지석 씨. 작품이 끝났는데도 SNS에 지원 누나 보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이거 썸인가요? 두 분 모자 썸인가요? 아직 드라마의 여운이 채 가시지가 않아서 좀 끝난 지가 됐는데 보고 싶었어요 누나. 어머 어머 세상에. 한 마디 해주세요. 그럼요. 늘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네요. 또 보고 싶네요. 또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기사가 정말 뭐 결연이란 이런 기사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훈훈한 오웨영 팀. 이따 시상식에서도 뵐게요. 알겠습니다.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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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